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유원플러스균으로 요구르트 만드는 걸 제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유원플러스균으로 요구르트 만드는 동영상을 한 10개 정도는 만드는 것 같은데 잘 안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안될까 그걸 제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문제를 싹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구르트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냄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냄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냄비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되도록이면 조금 바닥이 두꺼운 걸 여러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바닥이 얇은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열이 빨리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높은 열, 강한 열 이런 걸 받게 되면 미생물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좀 두꺼운 거 이런 걸 가지고 어른한 불로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요구르트를 만들려고 하면 이 숟가락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제가 구입을 한 거거든요. 이거 한 게 천 원인가 그래요. 천 원인가? 오백 원인가? 하여간 뭐 천 원 이하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십시오. 이게 좀 기단한 걸 왜냐하면 우유를 붓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우유를 붓게 되면 이렇게 열이 올라올 때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밑에는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에는 또 차가워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면 우에는 아직 찬데? 그런데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뜨겁죠. 그러면 미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살 이렇게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골고루 미지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 사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손 온도를 넣어가지고 미지근을 할 때 그냥 따뜻하고 미지근을 할 때 이렇게 정지를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맨날 드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기준을 잘 몰라요. 이게 도대체 그 미지근한 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게 온도계입니다. 온도계인데 여러분들이 문방구에서 천 원짜리 온도계를 써도 되지만 이거 이게 제가 얼마에 샀는지 한 만 몇 천 원이에요. 이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옥션이 있는 데서 적외선 온도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돼요. 적외선 온도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권총 쏘듯이 쏘는 거예요. 쭉 쏘면 현재 여기 온도가 이 뒤에 나옵니다. 앞에는 이렇게 쏘면 빨간 적외선이 여기에 비춰져요. 그러면 현재 이제 제 손바닥 온도가 이 뒤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사십시오. 그러면 이제 냄비, 바닥이 굵은 거, 그 다음에 저어주는 숟가락, 그리고 이 온도계,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야구르트를 만들 때 우유를 넣잖아요. 그러면 차가울 때 하게 되면 이제 발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긴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 온도를 사람 체온 정도로 만들어주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를 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우유를, 이 같은 경우에는 2리터짜리거든요. 2리터, 그럼 우유를 2리터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균을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종자균을 넣어야 됩니다. 2리터 같으면 1리터에 이거 2스푼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1스푼이거든요. 1스푼. 가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가루야? 미생물은 물로 돼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물로 된 미생물을 갖다가 동결건조를 해버린 거예요. 동결건조를 하는 거는 어루고, 얼라가지고 건조, 얼라가지고 말란게 동결건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어루고, 말란게 동결건조 이렇게 분말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유 1리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었다.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 1g짜리 스푼이거든요. 이거를 2스푼을 넣어주면 돼요. 우유 1g에 2스푼. 아 1리터에 2스푼. 그런데 우유를 2리터를 여러분이 넣었잖아요. 그러면 4스푼을 넣어주면 됩니다. 4스푼을 이렇게 딱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밑에 가스불이든 전자레인지든 불이 오잖아요. 그럼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저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 저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살 젖다 보면 균일하게 하게 되죠. 이렇게 온도를 재보면 처음에는 6도, 7도 이러다가 조금 이렇게 젖다 보면 10몇도 이러다가 뒤에는 20몇도, 30몇도 이래가지고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온도가 금방 한 30도 올라갑니다. 그럼 30도 올라가면 가스불을 꺼야 돼요. 가스불을 딱 꺼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저어주면 이렇게 하면 그 미열로 밑에 있는 미열로 해가지고 35도, 6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미생물이 좋아하는 저희들 유온 플러스기의 제일 좋아하는 온도는 사람 체온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한 35도, 36도 정도까지 이렇게 딱 저어주면 이렇게 잘 섞어요. 섞고 난 뒤에 그렇게 딱 되면 40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40도 넘어가 버리면 미생물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30도 정도에 불 끄고 그 다음에 좀 더 저어주면 35도, 36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온도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온도계를 쓰십시오. 이 손으로 해가지고는 잘 측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온도계를 쓰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럼 이게 야구르트 만드는 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통에다가 그걸 제가 가야겠다. 야구르트 기계예요. 그 안에 속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싹 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2리터짜리 야구르트 만드는 기계 같으면 2리터를 부어주면 되고 1리터짜리 같으면 1리터를 여러분들이 부어주면 돼요. 부어가지고 이걸 기계를 이 가야에 또 기계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을 하는 거 이 야구르트 기계도 한 만 몇 천 원 비싸봤자 한 2만 원 얼마 이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걸 갖다가 6만 원, 7만 원짜리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는데 6만 원, 7만 원이라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한 만 몇 천 원 2만 원짜리 정도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사는지 잘 몰라 그럼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건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된다면서 그걸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한테 연락이 되고 이 옆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고 난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스위치를 꼽아 나오면 보통 하루 정도 놔두면 야구르트가 돼요. 하루만 놔두면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야구르트가 분명히 됐는데 여러분들은 야구르트가 안 됐다라고 저한테 전화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야구르트는 마트에 가면 야구르트가 어떻게 됩니까? 뻑뻑하잖아요. 떠먹는 요플레 같은 거 먹어보면 뻑뻑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거를 만들어 보면 처음에는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이 보입니까? 물렁물렁해요. 이렇게 질질 막 흐르듯이 이렇게 물렁물렁해요. 이게 어? 이거 야구르트가 안 된 거야. 그래 자꾸 더 놔두고 막 이러는데 하루 정도 놔두면 하루라고 그러면 최소 12시간 이상을 이야기하거든요. 12시간 이상 놔두면 분명히 야구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계에 따라가지고 뭐 한 좀 더 뭐 18시간 뭐 20시간 뭐 24시간 이렇게 놔두는 것도 물론 있는데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분명히 야구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물처럼 돼 있어요. 어? 이거 야구르트가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막 자꾸 안 됐다고만 하는데 이거 잘 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어? 근데 왜 그 마트에서 파는 야구르트는 뻣뻣해. 어? 이거는 왜 물렁물렁해? 이러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넣어버려요. 냉장고에 하루만 딱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트에서 파는 거하고 똑같이 뻣뻣해집니다. 닦이라면 어? 이게 폭떠지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순둥가 아닌 여러분들 그 순두부 있죠? 순두부 만져보면 물렁물렁한 그 정도예요. 이게 어? 이게 순두부 했을 때 물렁물렁하고 근데 이제 그 이걸 냉장고에 하루만 딱 놔두게 되면 두부처럼 딱딱해집니다. 뻣뻣해져요. 이게 그래서 이걸 철대히 잡으려면 안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물렁물렁하다. 이걸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두부처럼 두부처럼 딱딱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왜 물렁물렁해? 처음에는 이게 미생물이 살아있잖아요. 유암퍼러스균, 발효종자균은 미생물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도도 지금 내가 금방 가온 거거든요. 제가 이걸 하루쯤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뻣뻣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감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금방 뺐거든요. 금방 뺐는데 왜 이렇게 물렁물렁해?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의문을 가집니다. 자,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건 물렁물렁합니다. 근데 죽어죬잖아요. 미생물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죠. 굳어지면 어떻게 되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물론 냉장고에 넣었다고 미생물이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냉장고 온도 같은 게 5도 이하잖아요. 온도가 낮아지면 미생물들은 활동을 안 합니다. 추운데 여러분들도 이제 영하 맷도 되는데 날씨가 돼 보십시오. 집에서 꼽장하기 싫잖아요. 심지어 이불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오기 싫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미생물들도 냉장고 들어가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활동을 안 해요. 꼼짝 않고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 그게 딱딱한 겁니다. 굳어지는 그런 요구르트가 되는 거죠. 마트의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트 요구르트도 그 냉장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뻣뻣한 거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온도 높은 데다가 한 몇 시간 놔두고 보십시오. 이거하고 똑같이 물렁물렁물렁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물렁물렁한 거는 미생물들이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다 아직 지금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물렁물렁한 거고 얘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면 냉장고에 온도를 확 낮춰버리면 돼요. 낮춰버리면 이게 뻣뻣해지고 나 안 움직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다 너 요구르트는 왜 이렇게 노을에 이렇게 사람들이 혹시나 의문을 가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루에 한 통씩 먹거든요. 2리터짜리 먹는데 이게 왜 노을에 요구르트는 우유가 하얗으니까 하얗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저는 여기다가 강황을 넣었습니다. 강황 그 마트에 가면 강황 가루 팔잖아요. 그거를 많이 넣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스푼으로 한 제가 두 개 넣었나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넣고 이거 아까 우유 갈 때 막 저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 저는 이제 이거 카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강황이 열이 나잖아요. 열나는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따뜻한 음식 열나는 음식 이런 걸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구르트를 먹는 것보다는 우유 이렇게 아까 저을 때 강황 가루를 조금만 넣으면 돼요. 조금만 넣으면 이렇게 강한 맛이 나면서 이게 색깔이 노랗게 바뀝니다. 나 생강 좋아하는데 그러면 생강을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그 조금이라는 거는 이런 숟가락으로 몇 숟가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우유 이제 그거 할 때 아니면 이제 우유를 조금 넣고 믹스기에다가 생강을 여러분들이 이런 거로 조금만 넣으면 돼요. 정말 조금만 넣어야 됩니다. 생강을 많이 넣어가지고 또 이게 뭐 요구르트에 생강 냄새난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강 넣은 등 많은 등 만만 날 정도로 생강을 조금만 넣고 우유 넣고 믹스기로 갈아가지고 그걸 아까 이렇게 따뜻하게 할 때 있죠. 냄비에 이렇게 막 할 때 그걸 조금 넣어요. 넣어가지고 만들면 생강 요구르트가 되는 겁니다. 나 인삼을 좋아하는데 그럼 인삼을 조금만 정말 조금만 해가지고 우유 넣고 믹스기로 갈아가지고 그걸 같이 이렇게 넣어버려요. 그러면 인삼 요구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인삼 말고 나 도라지 좋아해. 그러면 도라지를 조금만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요구르트를 만들어버리면 그 도라지를 믹스기에 갈아야 되죠. 굉장히 곱게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는데 그 조길미라는 거는 1g, 2g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라지 넣으라고 해가지고 한 반 정도를 도라지로 채우고 그러면 요구르트가 당연히 안 됐죠. 그러면 균들이 막 헷갈립니다. 이게 도대체 우유를 발효시켜야 돼. 도라지를 발효시켜야 돼. 여러분들이 막 균이 헷갈리죠. 그래서 주는 우유거든요. 균이 우유를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도라지 조긴 그다음에 생강 조긴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긴조금씩 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5만 것 때문에 다 넣어보자. 5만 것 때문에 다 넣어보면 균들이 어떻게 됩니까?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어느 누구를 도대체 발효시켜야 돼. 해가지고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을 때는 저는 한 종류 정도만 많이 넣더라도 두 종류 정도 정도만 넣어야 되지 여기에다가 뭐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만 넣고 이러면 발효가 조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안 될 수가 있죠. 요구르트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강황 이번에는 생강 이번에는 오미자 이번에는 뭐 저기 뭐죠 하여간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걸 조겜만 넣는다. 조겜이라는 것은 몇 그램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이제 영상 만드는 걸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스마트폰에는 전화가 되게 많이 옵니다. 하루에도 아무리 못 올 때 한 50통씩 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이 옆에다가 저희들 회사 회사 폰을 넣어놨습니다. 여기 010-5911-5550 해가지고 이거는 회사 업무 폰이에요. 근데 여기 물론 전화해도 돼요. 전화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문자로 이렇게 이제 강황요구르트 만드는 거 궁금합니다. 뭐 이제 유원플러스균 사고 싶어요. 유원플러스균 요구입니다. 요구인데 요구 어디서 구입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로 물어보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립니다. 이제 보통 오전에는 되게 바빠요. 오전에는 어제 이제 저녁에 이렇게 주문된 거 그거 포장하고 뭐 이런다고 되게 바쁘고 오후에 보통 한 두시 넘어가며 저희들이 이제 오후에는 조금 시간이 한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걸로 해가지고 문자를 남기면 오전을 남기던 오후에 남기던 이제 저희들이 오후에 보통 전화를 드려요. 여러분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오후라는 건 오후 두시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참고로 밤 여덟시 되면 자거든요. 한 일곱시 정도 되면 전화고 문자고 제가 거의 안 받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옷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덟시 되면 잡니다. 저 이상하게 일찍 자요. 그래서 저는 9시 뉴스 못 봅니다. 그전에 잠 다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여러분들이 전화하는 거 제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 업무폰으로 문자를 남겨놓으면 제가 그 다음날 연락을 드리든지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 연락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구르트 제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너 어떻게 먹니? 하루에 이거 다 먹니? 이거 너 혼자 다 먹니? 그러는데 이걸 그냥 먹으려고 그러면 어렵죠. 아무리 맛있는 요구르트라 그래도 그냥 먹으면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어요. 요기에는 토마토 요즘 토마토 정말 싸거든요. 한 상자 이모 한 상자 만 12,000원 15,000원 이밖에 안합니다. 억수로 좋은 게 그러면 이제 토마토를 사요. 토마토를 사가지고 믹스기에 토마토를 먼저 넣으면 믹스기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구르트를 믹스기에 어느 정도 좀 넣어요. 넣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이렇게 반 톰 잘라 가지고 거기에 넣어요. 믹스기로 딱 갈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요구르트 토마토 하고 섞은 거예요. 그걸 믹스기로 갈아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저는 하루에 보통 4통 정도 하겠습니다. 4통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일가게 아저씨가 되고 아니 토마토 한 상자 사가는데 이틀만에 그걸 다 먹어버리고 또 사러 왔냐고 그러는데 한 상자 같으면 이거 한 8통 정도 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럼 이런 걸 하루에 4통 먹어요. 4통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뜨고 배 안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요구르트도 처음에는 원샵 해가지고 이틀을 계속 먹었는데 똑같은 요구르트를 계속 먹으니까 맛이 없어가지고 과일로 자꾸 먹다보면 물리잖아요. 그래서 과일로 제가 이걸 엮어가지고 먹으니까 훨씬 좋아요. 딸기 계절 되면 딸기 요구르트 섞어 먹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밀감 계절되면 밀감 하고 요구르트 하고 섞어가지고 믹스기로 갈아가지고 먹고 그리고 밀감 끝나고 오렌지 있잖아요. 오렌지도 수입 오렌지 엄청 싸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얼마 전에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 바나나 하고 요구르트 하고 섞어가지고 먹고 그러면 똥이 억수로 잘 나옵니다. 똥 똥 하여간 하여간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 과일 하고 요구르트 하고 섞어서 여러분들이 먹게 되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 더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리고 과일은 뭐가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치철에 나는 거 있죠. 치철에. 하우스 이런 거 보다는 치철에 나는 거를 먹으면 뭐든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다 보면 과일도 잘 먹히죠. 여러분들이 조금 안 믿으실까 봐서 제가 한번 요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균 장사하기 전에 이 유원파루스균 요구를 저는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죠. 옛날에 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생물 요사업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10년 전 사진이죠. 제가 지금 60살 이니까 10년 전이니까 50살 때 제 모습입니다. 모습인데 제 같지 않죠. 안경을 껴서 그런가? 제 같지 않죠. 이때 몸무게가 105kg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좌우명이 그겁니다. 2층 이상은 엘리베터 타자 100m 이상은 자동차 타자 그리고 집에서는 여기서부터 저까지 굴러서 가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살이 쪘습니다. 쪘는데 미생물 사업을 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살 이야기를 해요. 내 살 어쩌고 어쩌고 그러니까 내 살 찌는데 자기들이 돈 못해준 것도 없는데 자꾸 살살 하니까 제가 살 이야기만 나오면 살 떨립니다. 그래 완전히 한번 살을 확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균을 그냥 물에 타서 먹어도 돼요. 물에 타서 먹어도 되는데 그냥 물에 타서 먹기는 맛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뭘까 이러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는데 요구르트만 냅다 먹으니까 매일 요구르트 여러분들이 이만큼 먹어보십시오.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과일 아까처럼 지체리나는 과일을 해가지고 믹스기로 갈아가 먹으니까 잘 먹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2년 정도 먹었어요. 부지런히 2년 정도 물론 먹다가 깨울 피울 때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계속 먹었습니다. 2년 정도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싹 됐거든요. 제가 지금 몸무게가 86kg 입니다. 목표가 한 78kg 까지 제가 빼는 거예요. 제가 몸무게 78kg 정도 되면 어떤 옷이든 입으면 그냥 맞춤이 맞춤인데 이제 요 사진일 때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치수가 중요해요. 옷 딱 맞추러 가가지고 무슨 사이즈 있습니까 전 보통 우에는 115 밑에는 42 근데 42 바지가 안 맞아요. 허리 둘레가 안 맞아가지고 42 사가지고 왕창 느려야 됩니다. 이제 그래 근데 어떤 집에 가면 44가 있어요. 44 하면 거기서 쫙해만 느리면 되죠. 42 사면 왕창 느려야 되는데 이 옷을 느리다 보니까 뒤에 엉덩이 부분이 잘 터져요. 그분이 약해져가지고 그리고 제 모든 바지가 전부 엉덩이 부분 다 막 터지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에는 115 아니면 아예 맞지도 않고 지금은 제가 110 정도 입어도 그냥 좀 퐁당하게 탁 이렇게 맞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새란 박사가 제 와이프잖아요. 박사학위 받을 때도 제가 무슨 잠바 같은 거 입고 갔거든요. 왜냐면 맞는 양복이 없어요. 몸에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원망합니다. 어떻게 와이프 박사학위 받는 날에 잠바 입고 풍등한 옷에 가느냐 그러는데 옷이 맞아야지 양복을 입고 가죠. 입으면 촌시럽습니다. 양복이 이렇게 조여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떤 옷이든 제가 딱 이렇게 입으면 잘 맞죠. 지금도 티셔츠 하나 딱 입었는데 어울리죠. 이 살 찌는 거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살을 빼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야구르트 만들어서 과일 같은 거 하고 섞어가지고 한 2년만 먹어보십시오. 그래서 1년 1년도 물론 부지런히 먹으면 1년만 먹어도 조금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먹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해도 좀 떨망떨망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떤 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난다 그러는데 우리가 뭐든 이게 음식이거든요. 요구르트 이런 게 다 음식이고 과일도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좀 바뀌려고 그러면 1년 2년 이렇게 벌써 연단인으로 먹어야 되죠. 물론 그 전에도 똥은 잘 나와요. 똥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똥 누는 걸 억수로 소홀히 하는데 똥 잘 넣어야 됩니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 똥도 잘 넣어야지 몸이 이렇게 우리가 먹고 나머지 찌끄레기들은 처음부터 똥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똥도 잘 넣어야 되고 똥 잘 넣어야지 또 잠도 푹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잠 잘 자고 이러면 그냥 그렇게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감기 걸리고 어쩌고 이러더라도 이런 거 막 먹고 그러다 보면 감기가 감기가 금방 낫지는 않는데 보통 감기 걸리면 한 2주씩 가잖아요. 근데 이거 며칠이면 낫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좋아져요. 몸에서 뭐가 좋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좋아져요. 좋아지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뭐든 꾸준하게 해야 돼요. 이거 한 번 먹고 왜 별로야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2년 정도 먹고 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야구르트 약이 좀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도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판매하는 회사의 제가 대표 해요. 대표 입니다. 그래서 광고 해요. 영상 자체가 광고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있어야 되죠. 유원 플러스 균 이름 이에요. 영어로 유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유원 플러스 균 이렇게 해가지고 유원 이라는 게 균 이름 원래는 억수로 길어요. 이 밑에 이름 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지도 못 합니다. 맨 마지막에 유원 이 균 발효 종자 균 이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한국의과학 연구원에서 연구 개발된 그런 특허 균입니다. 이 안에 보면 대장균이 13개 13종류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아류 똘마니균이죠. 똘마니균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밑에 한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읽지도 못 너무 빽빽 해서 거기서 연구 개발된 거고 저희들은 판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판매하려니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련 동영상이 유튜브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천몇 개 있어요. 천몇 개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러면 검색을 해보면 막 나타나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하려고 하면 균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한 개 12만 원 합니다. 제가 가격만 할 때 제일 참 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